기자 수첩 넘어가보죠. 변상흥대 기자. 오늘은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 반환 문제를 얘기해보죠. 유진용 문화부 장관 얘기가 근래 화제가 됐었어요. 아다르고 어다른 제대로 얘기하지 그랬냐 이런 것 같습니다.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 나는 원친적인 입장을 얘기한 거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일본이 강탈해 갔는데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다시 훔쳐왔다가 붙잡혀서 압수당했다. 이러면 되돌려줘야 되나 본래 우리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건 분명합니다. 일본의 관음사가 그 불상을 누구한테서 기증받은 것인지 그리고 그 기증한 사람은 우리 부석사나 조선왕실로부터 제대로 기증을 받아간 건지 아니면 사간 건지 증명서를 내놔야 됩니다. 그 증명서 없으면 아무튼 반환한다 안 한다 논의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진용 장관은 정확히 뭐라고 한 거죠? 유진용 장관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을 보고 얘기하자는 거였는데 그럼 법원 판결이 이쪽으로 내려지면 준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훔친 걸 또 누가 훔쳐갔는데 그걸 또 누가 훔쳐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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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훔쳐갔어요. 그러면 하도 여러 번 건너가면서 작물이니까 누구의 권리가 가장 존중돼야 하느냐. 그건 당연히 맨 처음 주인의 권리가 존중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볼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압수해서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귀중문화재이고 일본이 전쟁 범죄국으로 인정이 된 마당에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문화재의 약탈과 강제 점유하고 있는 행위는요.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2010년 10월 5일 사건이죠. 독일이 갖고 있던 미술품 중에 라우 컬렉션이라고 하는 미술품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걸 전시를 해달라고 했고 프랑스 파리 릭상 박물관에서 기획전시회를 열었어요. 독일이. 독일이 가지고 와서 자기네 걸 갖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중에 프랑스 인상파 화가 폴세자 안에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약탈당한 그림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프랑스가 보니까 저거 우리 건데. 프랑스 법원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1941년 세계 2차 대전 중에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취득한 경로가 적법했는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이 그림은 프랑스를 떠날 수 없다. 바로 압류 조치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네. 우리 불상처럼 저건 틀림없이 가져간 거야라고 역사적 기록을 찾아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프랑스에 침범해 들어왔을 때 그냥 걸려있는 걸 떼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고 바로 앞서한 거죠. 그래요? 네. 그런 정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문화재 약탈당하고 이후에 반환한 모범적인 사례가 프랑스하고 독일인데 프랑스는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 빼앗긴 미술품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부터 추적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그 폴 세잔의 그림은 그래서 돌아왔어요? 거기에도 안 들어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봐도 약탈당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압류한 거죠. 그래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그 상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에서. 그 리스트를 일단 만든 다음에 1975년부터 동독 그리고 서독을 계속 압박하기 시작해서 1994년에 블란서와 독일, 독일과 블란서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잔, 모네, 고갱, 르누아르 크림을 27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을 그때 다 돌려받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독일도 아무 말 없이 돌려줬어요. 독일도 상당히 신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참 쿨해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제당할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으라고 하고 압수할 수 있을 때 압수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좀 과격한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열받는 건 어제부터 일본 국립박물관이 도남품으로 추정되는 조선 왕실 물품을 전시하고 나섰어요.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이 조선시대의 미술이라는 기획 전시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고종 황제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투구. 이런 왕실 물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왕실 물품을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서 기획 전시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넣어서 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오구라 컬렉션으로부터 기증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구라 컬렉션이 뭡니까? 오구라 컬렉션은 오구라 다케노스케라고 하는 나쁜 인간인데요.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유물들을 일제강점기에 강탈하고 협박해서 강제로 매집하고 이랬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갖고 있었는데 유네스코에서 강하게 나왔죠. 국가기관이나 문화재를 소유한 곳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되거나 수입된, 구입된 어떤 것도 기증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나오면서 전 세계의 약탈 문화재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구라는 아무래도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일본 도쿄 박물관에 왕창 기증을 해버립니다. 거기 보면 신라 왕릉의 금관, 청동기 시대의 견장, 단유세문경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청동거울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이 친구는 겁나니까 얼른 기증해버린 거고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은 아직도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박물관이 아닌 국립박물관이면 지켜주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보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핸더슨 컬렉션이라는 게 있죠. 미 한국대사관의 직원이었는데 대사관에서 일을 안 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유물 발굴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미국 영화 인디앤아전스 좋아하시는데 그게 바로 약탈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혹시 우리도 남의 나라 문화재 갖고 있는 거 없나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약탈하러 나간 적이 없는데.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오타닉 컬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일본의 중인데 오타닉 고즈이라고 하는 중이 옛날입니다. 1902년부터 탐험대를 꾸려가지고 실크로드를 답사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유물들을 발굴해오고 강제로 매집해가지고 자기가 챙겼습니다. 지금 이곳은 독일 베를린 박물관, 인도 뉴델리 박물관, 그리고 일본 도쿄 박물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총칭해서 오타닉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는 보면 중국의 신장, 미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보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3층 아시아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갖고 왔냐면 사실 우리가 갖고 온 게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떻게 보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갖고 있던 걸 그대로 놓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된 거군요. 그런데 또 중국은 돌려달라 소리도 제대로 안 하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중국은 왜 돌려달라고 그러지 않느냐. 왜요? 워낙 이런 게 많으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발굴해가지고 잔뜩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돌려달라 소리 안 한다고 안 돌려주느냐. 이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외규장각 문서 같은 경우는 영원히 그런 걸 갖고 있어도 되느냐. 우리 거를.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얘기 쭉 들으면서 우리 게 어디에 있는지 우선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달라고 확실하게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구나. 그렇습니다. 할 얘기를 확실히 해야겠구나. 지금 민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죠. 그러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편사홍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